오 키워드가 친모인데 그냥 친모가 아니에요 법적 친모입니다 그러면 통상 친모라고 할 때 무슨 법적 친모가 아니라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키워드가 법적 친모예요 자 우선 관련된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5년 만에 가족 정면세 제대로 올렸어요 빚만 있어서 많았죠 이 사람들은 올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 살 때 버린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민법,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그렇게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구하라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너무나 슬프게도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기고 간 재산, 남기고 간 보험료, 남기고 간 연금 이 연금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결격 사유를 넣은 구하라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최인종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보셨는데 지금 화면 좀 흘려주세요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에 관한 사안이고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저기 사안이 뭐 있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월 달에 배를 타시던 김 모 씨가 손박사고로 실종이 됐습니다 사실상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하면 사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망으로 수정이 되는 거네요 다행히 그 배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보험금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됐고 그 선주에서 또 합의금 명목으로 7천만 원 합해 3억?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3억 돈이 나온 거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가지고 보험금 내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기 보면 4, 5, 13일 뒤에 친모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친모가 내가 친모다 라고 하면서 호적을 떡 드림이니까 맞네? 그런데 55년 동안 안 나고 지금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 나간 지 55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종되신 분의 누나가 이거는 친모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건 나를 다오라고 하니까 보험회사를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줘야 되지? 하면서 우린 누구도한테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니까 누나 쪽에서 이거 우리한테 공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탁금 확인 청구를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1심 판결에서 지난 12월 달에 친모가의 손을 법원이 손을 뚫었다고 하셨죠 55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이겼어요? 네 어쨌든 왜냐하면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어제도 또 이겼어요? 결국 또 엄마를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이 분 같은 경우에 실종을 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혼인했던 분과 그에 따른 아들, 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갈 텐데 직계죠? 네 직계, 그러니까 직계 미소하고 배우자 그런데 법적 배우자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위는 누구냐? 피를 따라 거꾸로 올라가서 부모가 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분이 55년 만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가 1순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없으면 그 다음은 형제자매 직계 반계혈족이 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제자매, 친누나가 될 텐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순위면서 살아계신 엄마가 나타나다 보니까 법원으로서는 사실 원칙적으로 엄마한테 안 줄 수가 없는데 법이냐, 그렇게 돼있다는 건가? 그렇죠, 그게 법이니까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은 피상속인이 4만 대 상속이 개시된다 했지 부양이 상속의 요건으로 돼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있다 나온 것은 상속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권리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 사안 들으니까 머리를 한 대 띵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 화면에 재판부 판단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일단 숨진 김 씨 사실혼 관계 증명할 증거 없고 어머니와 아무 교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와 무슨 연락이 과거에 있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동안 어머니로서 양육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누나라는 분과 평생을 같이 살고 누나가 챙겨주고 이렇게 산 걸로 보여요 그럼 이거는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법적인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친누나 같은 경우에는 실종에 있는 동생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법에서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가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옆에서 부양하고 할 경우에는 특별한 기업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어떤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서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55년 만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했지만 이쪽 엄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면 친부모로서 이 실종된 아들이 장성했던 사진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나아가 혼자 집을 나가서 아이를 버렸다고 주장을 그쪽에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 재가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4년 정도 자기의 재혼했는 배우자의 집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와서 한마디로 55년 동안 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증거를 내니까 재판부로서는 설령 오랜 기간 제대로 어떤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어떤 부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법원에서 화해 공고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사망 보험금 전 약 40% 딸과 나누고 마무리해라 화해 공고 결정을 했는데 친모 측이 거절했대요 그럼 40%도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제가 노모 측 변호사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화해 공고안을 받아들여줘서 그냥 40%가 아니라 그 3억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금 40%라고 했지만 금액으로서는 2억 3천의 40%니까 1억 원 정도를 친누나한테 좀 주는 게 어떻냐라고 법원이 화해 공고 결정을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고 그게 그 정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이 이렇게 국민의 관심사를 끄는 것은 저런 부분에까지도 친모가 거절해서 판결까지 갔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4년을 돌봤다지만 그 외에 안 돌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게 법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갑자기 뭐 있는데 누가 상속을 몇백억을 받으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만 모든 가족이 없고 사돈에 8천 정도 됐는데 상속을 횡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어떤 상속은 상속 순위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부양이 상속의 조건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던 것이죠 이거 대법원과도 달라질 건 없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안타깝지만 이 부분이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른바 심리불속행 기각 빠르면 거의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법리적으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깊이 어떤 판단할 여지는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찬 교수님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게 소위 구하라법 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거 구하라법 국회에서 발이 많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안 된다면서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구하라법 구하라 사건 터지고 나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구하라법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구하라법을 혹시 시청자 아시는 분 계시지만 약간 좀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해 드리면 이거예요 양육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아까 같은 친모나 부모가도 이거 안 된다 상속 이거고요 또 하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으면 이거는 법원이 판단해본다 누가 상속을 가져야 되는지를 법에 있는 그냥 누적건이 아니라 법이 재판부가 따져봐서 아 이쪽이 좀 더 비중이 있으니까 여기를 줘야 된다 이렇게 따져보는 내용을 담은 게 구하라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윤리의 규범에 맞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넘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그동안 대선 치르고 지선 치르고 또 당내 전당대회하고 이러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때는 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공감 가는 그런 법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씁쓸한 거죠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민생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법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면 만약에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들한테 상속권을 박탈해야 되느냐 그의 또 다른 측면은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녀한테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부양을 어느 정도 해야 상속권을 주느냐 어떻게 그걸 딱 가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이 부분이 벌써 이미 갔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두부 자르듯 쉽게 자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금 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회도 아직까지 쉽게 입법을 하지 못한다 단순히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효도하지 않은 불효자한테 상속권을 포기해 줬느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답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사안이고 향후에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또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등장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듯도 합니다 지금요 저희ith Recommendakes 光 花 花 花 花 花 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